또 linked to this song 여기는 지금 Sori의 신곡 I'm Ready! 의 녹음실입니다 SORI의 I'm Ready! 제가 이번에 사실은 두 번째 녹음이에요. 한 진짜 일주일 정도밖에 이번에는 빨리 여러분들 앞에 서고 싶어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연습을 못하고 녹음을 빨리 했거든요. 그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다시 녹음하려고 합니다. 점점 가까워진 너를 꿈인 꿈인 꿈이 나지 마 coming to my heart 이미 우린 하이프 하이프 솔직한 날 보여줄게 그래 오늘 밤은 I'm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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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ake Off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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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ake Off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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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혹시 그 래퍼주인지는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녹음하러 왔습니다. 녹음하러 왔습니다. 노래 두 번째 곡 잠깐만 너에게 선물이 가고 있어. 선물은 아니고 그냥 물이에요. 너 드시면서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하세요라고 해서 몸이 안 되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좀 더 가까워진 너를 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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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coming to my heart 이미 우린 하이프 하이프 솔직한 날 보여줄게 그래 오늘 밤은 I'm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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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ake off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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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ake off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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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 준비됐어 못 참겠어. 아 못 참겠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뭐 있잖아 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 파이팅. 이미 우린 하이파이. 순직한 날 보여줄게. 그래 오늘 밤은 I'm ready. 일단 제가 이번에 새롭게 인사드리길 노래는 I'm ready라는 곡입니다. I'm ready. I'm sorry. I'm ready라는 곡인데 이 곡은 문바톤 장르예요. 그래서 약간 되게 신나고 이번에도 댄스긴 한데 좀 더 신나면서 좀 더 리듬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곡이랍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설레는 기분을 약간 사랑하는 기분과 약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가사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터치를 준비할 때보다는 조금 단시간에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곡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급하게 녹음을 하게 된 관계로 예전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못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 노래는 터치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원래 가사가 몇 군데가 바뀌었어요. 제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아나운서 같은 소리 누나 소리 언니인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녹음하고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마지막 녹음을 했는데 조금 발음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솔로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저한테는 진짜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은 일이지만 제가 지난번 터치 솔로 쇼케이스를 했을 때 뮤직비디오 100만 뷰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터치 활동 때 엠카운트다운에서 12위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활동 때는 이번 곡이 진짜 노래도 너무 신나고 춤도 너무 좋으니까 많은 분들한테 또 사랑을 받아서 10등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게 약간의 목표입니다. 제가 솔로를 하면서 무서웠던 점 두려웠던 점도 많았지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언제나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곡도 준비를 했고 이번에도 여러분들께서 보고 기뻐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솔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솔로의 I'm ready 기대 많이 해주세요. I'm sorry I'm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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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ady